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학 강의라고 있는 박스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2020 수능 대비 지구학 1, 2 여름방학 커리큘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돼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많이들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하면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선생님 표기부터 할게요. 선생님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보겠습니다. 선생님 박스원이고요. 선생님 서울대학교 지구학교 교육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가스터디 온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고 작년에 고맙게도 선생님 수강생 중에 수능 점검학 만점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진영이가 담아줘줬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뭐냐 현장에서도 많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혹시 현장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함께 하고 싶은 학생들은 선생님이 그 매달 이달에 근황해가지고 공지사항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글이 길긴 한데 여러분들 좀 보시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 이제 사진하고 실물하고 좀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와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너무 이게 일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알겠죠? 자 볼게요. 일단은 지구학 1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전체 커리큘럼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되는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거든요. 자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나눴습니다. 노베. 그러니까 노베이스죠. 노베이스.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 중위권 유베. 유베는 유베이스. 되게 신조어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쓰고 있는데 상위권 유베?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베이스가 있는 학생들. 하나씩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케이스를 나눠서. 우리가 이제 여름방학 때 좀 공부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베이스가 아예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들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알겠죠? 그래서 선택과목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이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기존에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던 친구들은 당연히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할 거야. 선생님 그럼 너무 늦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시작하는 데 있어서 다른 친구들 다 문제풀이하고 있는데 저는 혼자 개념하고 있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구과학은요.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늦게 시작했다는 생각보다는 차근차근 늦게 시작한 만큼 더 기초로 튼튼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개념편 100야를 먼저 수강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로 점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외해서 모의고사 파이널. 이 순서대로 가시면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요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노베이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게 저 베개에는 개념도 있고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개념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써 있긴 한데 문제풀이도 전체적으로 다 풀어놓긴 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한 권을 다 풀어놨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일단 저기에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 푸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 다음에 동시에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개념 편하고. EBS. 수특하고 수환이 나왔거든. 같이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알겠죠? 수특 수환을. 알겠죠? 수특 수환을. 조금 여러분들 속도가 좀 안 날 수도 있는데 이걸 하는 게 맞아요. 한 두 달 정도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도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교과서도 열심히 같이 읽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알겠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은 이거를 같이 병행을 하자. 오케이? 다른 친구들도 하는 게 맞는데 일단 병행. 병행. 알겠지?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해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근데 개념을 하시면서 하는 거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권장 횟수가 N회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횟수가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무조건. 오케이?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공부를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중위권 유배. 그러니까 중위권인데 본인이 중위권인데 개념이 확실하게 안 잡힌 거야. 내가 개념이 안 잡혔어?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은 코어 특강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약간 스피드 개념 같은 그런 의미고 기출문제를 갖다가 다 푸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포인트를 딱딱딱 짚고 넘어가는 그런 강좌예요. 그러니까 코어 특강은 스피드 개념이니까 개념이 잘 안 잡히는 학생들은 이걸 갖다 좀 하시고 특히 1, 2, 3단원. 1단원에서 한 3단원까지가 좀 내가 부족하다. 그런 친구들은 아주 아주 효과적일 겁니다. 알겠죠? 이게. 그래서 코어 특강 하시고 재해석, 모의고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어 특강이 강의가 길지가 않아서 한 번 개념을 접했던 친구들은 확 빠르게 공부를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다 완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기까지는. 그다음에 이제 천체가 좀 취약한 학생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이제 천신삼백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에 천신삼백제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선생님 수강생들 중에. 그래서 천신삼백제 자체가 문항이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어려운 문항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조금 쉽지만은 않을 텐데 그래도 이걸 갖다가 먼저 완성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름내 한 7월달 중에 7월달 중에 천문만 잘 잡아도 여러분들 꽤 실력이 많이 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4단원에 취약한 학생들이 이걸 갖다가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 선생님 전체적으로 다 취약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개념을 다시 하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게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은 코어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위권 학생들 어떻게 가느냐? 저 두 가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치대 스카이 합격을 원하는 수강생 뭐 이건 모두 다 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재해석과 모의고사 순서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EBS 교과서의 재해석이라는 강좌가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고 그 다음 9월부터 모의고사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완강이 될 거냐면 재해석은 7월에서 8월까지 완강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8월 말까지 9월 초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파이널은 이제 9월 모평 이후에 우리가 파이널을 갖다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거 갖다가 좀 시행을 하시면 되겠고 사실 선생님이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준비하고 있는 책이 하나 더 있긴 있어요. 마지막에 보는 책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추석 특강으로 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석 때 특강을 할 거니까 마지막 파이널 개념 정리도 들어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 판단하시면 되겠고 지구학 1은 이렇게 되고 지구학 2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되게 심플합니다. 백야, 재해석, 모의고사 그냥 다 하시면 됩니다. 이건 알겠죠? 그러니까 G2 처음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하는 친구들은 백야부터 가면 됩니다. 그냥 알겠죠? 이 순서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되겠어요? 개념 대신 친구들은 문제풀이 문제풀이 된 친구들은 파이널 이렇게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7월에서 8월 똑같아요. 7월에서 8월 동안에 이걸 갖다가 마무리할 거고 9월 모평 이후에 파이널 모의고사를 갖다가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걸 갖다가 강의를 갖다가 구성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는 선생님이 한 10회 정도를 갖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회 정도 모의고사를 하고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모의고사는 제작을 갖다 좀 제대로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문제를 보셨을 때 아, 이 문제 퀄이 괜찮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이 들 겁니다. 굉장히 올해 초부터 준비했거든요. 사실은. 오랫동안 계속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잘 받아먹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름방학 때? 오늘부터 1일입니다. 알겠죠? 오늘 때마침 7월 1일인데 어쨌든 오늘부터 1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1일이고 여러분들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 무조건. 그래서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여름이 돼가지고 사실 힘들어요. 지금 되게 날씨도 덥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거의 뭐 멘붕이 오는 수준으로 이제 학생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사람이지 않니? 그죠? 선생님이 사람이라서 힘들어요. 힘든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 시기를 갖다가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상태가 좀 많이 있을 거야. 봐봐. 나는 공부를 하려고 해. 근데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단 말이지. 책상에 앉았어. 책상에 앉았는데 책상에 앉아서 그냥 멍하니 있는 거야. 이건 공부를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닌 유상한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본인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알겠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다른 친구들은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놀고 있나 생각하는데 일단은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은 거 자체에 박수 훌륭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자고 선생님이 그러니까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집중력 집중력이나 아니면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몰입도 이게 이제 집중력, 몰입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집중력과 몰입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딱 했을 때 몰입을 탁 해서 하면 되게 그 기분이 상쾌하고 깔끔하거든. 근데 이 집중력과 몰입도는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떨어져요. 선생님이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도 떨어져요. 집중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선생님이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름 정말 힘들었어요. 선생님도. 수험생의 여름도 되게 힘든데 그냥 책상에 많이 앉아 있었어요.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고. 그러니까 되게 무식한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막 획기적인 방법이나 혁신적인 방법이나 이런 건 없어요. 공부가 그런 방법이 있으면 내가 진작에 가르쳐 줬겠지. 첫날부터. 그치? 그런 거 없고요. 여러분들. 그냥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자고. 우리가 예를 들어 다섯 시간 책상에 앉아 있었어. 근데 내가 그중에 한 시간밖에 공부를 안 한 것 같아. 그럼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힘든 시기에 한 시간이라도 한 거잖아. 그치?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다섯 시간 앉아 있으면 한 두 시간 공부하는 것 같아. 그래 그럼 나 열 시간 앉아 있자. 되게 무식하죠? 선생님이 생긴 것과 좀 다르게 하드코어 하게 했습니다. 하드코어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알았거든. 그래서 일단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 공부하다가 집에서 공부하다가 물 마시러 가. 근데 물 마시러 갔다 오는데 30분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 떠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TV 보면서 갑자기 천천히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 이런 거 줄이시면 돼요. 되게 심플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동을 갖다가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 스스로.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공부는 정말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야. 여러분들 쉽지 않은 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쉽게 쉽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적 쉽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쉽게 하지 마시라고요. 이거 어려운 일인 걸 먼저 인지하시고 아 나는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 스스로 대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내가 방법을 갖다 고안해서 내가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지금부터 여러분들 선생님 지금 찍고 있는 날이 7월 1위거든요. 수능 때까지 이제 날이 좀 남았잖아요. 그죠? 아직 100일보단 더 많이 남았죠. 그죠? 그러면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면 돼요. 알겠죠?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면 된다고요. 조금이라도.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 내가 이건 잘했어. 이건 잘했어.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안 되는 것만 계속 보기 시작하면 점점점점 안 좋아져.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야. 근데 잘 되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게 수험생활에서 여러분들 멘탈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걸 계속 바라보기 시작하면 점점점 안 좋아져요.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잘했어? 그래 나 내일은 더 잘할 거야. 이런 다짐을 갖고서 하루하루를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여러분들 더 좋아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알겠죠?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발전하면 그게 여러분들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루하루를 좀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렇다고 이제 무작정 미친 이시에 공부만 하는 건 아니에요. 쉴 때는 그냥 아예 그냥 편하게 푹 쉬는 것도 되게 중요해. 여름이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한 시간 쉴 거야 그냥.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세요. 스마트폰 하지 말고. 게임하지 말고. 알겠죠? 게임하면 눈에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이후에 뭘 못해. 알겠지? TV도 오지 마세요. 웬만하면. 눈을 좀 피로를 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쉴 때는 확 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갖다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 다 잡는 그런 툴들을 갖다 좀 마련을 해야 돼요. 선생님도 그런 거 하거든. 뭐 하냐면 되게 무식한 거 있어. 내가 하나 하는 거 알려줄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 준비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 거냐 나도. 그러면 내가 문제가 예를 들어 한 20개를 풀어야 돼 내가. 20문항을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돼. 그럼 뭐 하냐면은 스스로 그냥 룰 같은 걸 정하는 거야. 20개 풀 때까지 일어나지 않기. 뭐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무식하죠. 그죠? 되게 심플하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별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게 누적이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알겠죠? 되게 심플한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시고 되게 단순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표를 너무 크게 세우지 마세요. 선생님도 한 20개씩 잘라서 풀거든. 문제 풀 때. 물론 선생님 어려운 문제를 풉니다. 다. 근데 20개씩 잘라 푸는 게 왜 그러냐면 20개 이상 풀면 좀 힘들어져. 그 다음부터 나도. 이게 집중력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잘라서 푸는 거야. 그리고 5분 쉬고 또 20문항 풀고 5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학습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선생님이 이런 저런 학습 상담들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데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고집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 선생님 너 공부 너무 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부를 하게 스스로를 만들어야 돼요. 생각을 조금씩 바꿔보자고.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캐스트를 딱 듣고 공부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야. 그러면 딱 생각해. 30분만 하자. 그럼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목표를 좁히는 거야. 30분 하고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 안 되면 쉬고 그냥.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30분 공부하기로. 그럼 30분 하고서는 성공한 거예요. 작은 성공이죠. 그런 것들을 계속 누적시키시라고요. 알겠죠? 아 물론 하루에 30분만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시작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정말 정말 하기 싫으면. 요거라도 하자.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좋아지는 모습들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서로가 힘이 되면서 같이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나도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나도 다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짐하면서 같이 열심히 달려 봅시다. 그러니까 수능 때까지 우리가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좀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갖고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어려우면 찾아오세요. 선생님 게시판에 알겠죠? 스튜디오에 찾아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게시판에 찾아오셔서 선생님한테 상담 신청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알겠죠? 어떻게 하든지.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더운데 열심히 잘 보내셔서 수능 날 여러분들 웃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웃어야 선생님도 웃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부터 한번 실천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끝.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